아따 더운 거 아따 불을 또 또 막 겁나게 뜯는 거야 땀 겁나다 나를 쪼버려 나를 쪼버려 아따 겁나게 더워 아따 징해 징해 나를 막 찌르 찐나게 쪄 한정만 고구마를 몇 개 구워봐요 아따 장말로 말을 그냥 해도 웃겨 고구마를 먹고싶어 고구마를 먹고싶어 고구마를 먹고싶어 자 쌈 한 번 넣으시오 한 번 넣을게 밤죽죽 밤죽죽 삼겹군데 굳은 비고 흐동집에 흩날렸네 정마끈 빛마거 안주나 눈나두 그루고 생각 다가 생각 익혀보 서수식이 미루고 나 수심이 친하여 심중 깊은 나만 굴은 굴가 턱은 억수 장마로 가도 박웅 부가 내구나 에 에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하게 될 것이오 저번에 뭐 배웠더라 연골렸네 연골렸네 우리 덕진쌤 뭐 배웠을까 연골렸네 연골렸네 그럼 하나 배워보라 우리들은 배웠지만 안 배웠으니까로 연골렸네가 멋있어요 연골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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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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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초공 삼총 두고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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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걸렸구나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연이 걸려 오갈비상나무에가 오갈비상나무에가 연 걸렸네 연 걸렸네 삼정도 시작 삼정도 도공담자 그거라 도공담자 두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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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달려줄 연 달려줄 권하네 권하네 같이 같이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비상나무에가 다 연 걸렸네 다 연 걸렸네 삼정도 삼정도 도공담자 그거라 연 달려줄 권하에 앗 앗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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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썼는데도 시간이 5분이나 남지만은 그냥 끝내버립시다 아따, 징어요, 끝내버립시다 회장님 below 수고 많으셨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